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전운을 한반도로 가져오지 못해 한 달인가 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기어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운을 한반도로 가져오려나 봅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남북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가 가장 위태로운 시기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은 상황을 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의 오늘 보도를 보면 군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용산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북괴군 폭격 심리전 활용을 논의하는 문자메시지가 포착됐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협조가 된다면 북한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를 안보실장에게 보냈습니다. 신원식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한의원은 또 연락관 파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보냈고 신 실장은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답합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북한의 파병도 대한민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안보 전문가라는 자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남북 간의 갈등 고조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불순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육군 중장 출신이라는 여당의 국회의원과 용산 대통령실의 최고 안보 책임자가 대한민국의 평화, 국민의 안전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설득해 파병된 북한군을 괴밀시키고 심리전에 써먹자고 제안하고 이에 긍정적으로 답을 합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는 총알받이가 될 것이라고 마치 안타까운 것처럼 우려를 표시하더니 폭격과 미사일 타격으로 피해를 보게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피해를 만들고 심리전 소재로 활용하면 북한은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혹시 내심 그걸 바라는 겁니까? 남북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켜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싶은 사악한 의도를 들킨 것 아닙니까? 평화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는 너무 늦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불순한 의도를 폐기하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공유, 상황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든가. 예상보를 하셨습니다. 뱀는 마이이와 다시 명령을 받았습니다. gotta 조용히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상황에 따라서 근처 제품들에 대한민국의 고정 법을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에 따라서 뱀는 마이이자.